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흑이 움직이는데? 야! 아니 샌드가 뭐야 이거 아우 야부채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면을 진호와 승차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 월요일에 럭키배틀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월요일날 업로드가 못했고요 어 자 이제부터 럭키배틀 시리즈는 이제 월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월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어 잘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럭키블럭입니다 이게 아마 그 유튜브 분들이 자기들이 색깔을 칠해가지고 어 하더라구요 예 근데 원래 이거는 이번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 럭키블럭이 이번에 나왔는데 지들이 아 지들인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냥 럭키블럭에서 속여가지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원래 레인보우 럭키블럭은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속이지 않는 그런 럭키블럭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챙깁시다 이거 아마 저희가 어 방송도 할거에요 제가 이거 따로 이제 모드쇼키스도 이거 할거라서 어 오늘 어떤거 나오는지 한번 감 보세요 네 레인보우 럭키블럭인데 이게 사람들이 색깔을 칠해서 속여서 하더라구요 맞어 네 한번 저희가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스터 NPC랑 모드충돌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어차피 어 오늘은 뭔소리냐 이거 어 자 하여튼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럭키블럭이 어 어떤 럭키블럭인지 보여드리죠 어 모르진하네 님 몰라요? 응 저도 몰라요 처음까봐요 나 갑니다 헉 뭐야 나 왜 안까져 님까져요? 아 저 어드멘치고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헉 뭐야 우와 이거 먹어봐 뭔데 개 좋은거야 먹어봐 먹어봐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냐 이거? 야 뭐야? 하하핳 하하핳 으하핳 뭐한거야 하하핳 야 쟤 거미 뭐냐? 이게 바로 레인보우 럭키블럭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 보지도 못했다나 야 쟤 거미들 뭐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 얘네 뭐야 이거 개무서워 진짜 까라 보지도 못했어 아니 저게 바로 여러분들 레인보우 럭키블럭 왜이렇게 빨리 가세요 니 오 뭐야 하하핳 비디오 설정에서 그립비 빠르게 받겠습니다 뭐야 오 경험치 뭐야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험치 아니야 이거? 경험치 아닌데 이거? 뭐야 이거? 안먹어져 그니까 나갑니다 하wh 와우 왜 나왔어? ㅡ memorial 이거 그거 아냐? 초사이언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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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앜 ed清 뭐야 이거 승리한게 Like 시끄러 자 27개 뭐야 튕겼어 어! 영상 멈춰 자아 잠깐만 잠시 튕김 있었습니다 왜요? 잠깐만 기다려 자 갑시다 예 자 이거 제껀가요?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흙이 움직이는데? 야! 아니 샌드가 뭐야 이거 아우 야 미쳐 야 흙이 뛰어 어? 야 블랙이 움직여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니 야 블럭이 왜 이렇게 세있냐 블럭이 어지러워 아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? 나 멀미거렸어 이런 이런 이런게 있나요? 이런 모드가 있나요? 흙이 흙이 저희 때리는 모드가 있나요? 어지러워 이건 또 처음보네 흙이 사람을 패네 어지러워 됐나? 자 26개 아 이 게임 있어요? 어 어 빈병 오 쓰레기 혹시 저 럭키 블럭이 내건가? 자 이것좀 넣어주고 어이 뭐야 깜찍이야 뭐 아 뭐하냐 또 뭐래 소환했어 흐흐흫 어 아 뭐야 이거 아니 내 무기 얻었어 에? 몸무기야 아 뭐야 이거 아 미친 매트 아 아퍼? 이거 아퍼? 어 미스터 어 야 그런거 써지마 그런거 써지마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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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쓰는거 아냐 좋잖아 어? 어 그러네 아 아니 거미가 저기 미쳤나봐 거미가 어 많이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이 미친건데 진짜 전화해 아 저거 뭐야 하하핳핳핳핳핳핳핳 왜요 뭐야 이거 야 어 내 럭키 블루 승찬이요? 어 초쿠쿠키 초쿠쿠쿠키 어 또 왔어 또 왔어 아니 승찬이예 아 제발요 그 이상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야 뭐 이상한걸 좋아하냐니는? 야 뭐 나왔냐 쟤네 개멋있어 오 오 야 황금사건 나왔다 승찬 잡으니까? 어 아니 얘네 뭐야? 어 쟤네네 자살하는데? 흐흐흫 야 위에 용암자 멈춰봐 돌려가고있으니 어 오케이 멈춰봐 멈춰봐 아 스티브네요 저 스킨이 지금 이거 지금 모아 안된거 같아서 뭐 상관없습니다 멈췄어 멈췄어 뭐야 자 오오 됐다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해 근데? 아 용암 꺼지게지 저 빨리 아 뭐하냐? 나 혼자 죽으셨지 아 그런건지 쏘지마세요 예? 맵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단 에미랄드 먹고 이거 뭐야 이거 진호 이거 봐봐 왜요? 상검사가 있어 아 이 기검적이 이상하게 많아봐 이거 좋아 아 하지마봐 좀 빨리 진행합시다 저 시간 없죠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해 어? 아 아 이 까비 아 이 까비 좋아 이거 뭐야 이거? 어 야 야 진호 왜? 사기팀 네 뭐 나왔어요? 맞아봐 뭔데 그거 어 어 어 잠깐만 죽이세요? 에? 잠깐만 야 뭔데 그거 봐봐 뭐나온거 뭐야 그거 방금 식량만져나오는데? 어휴C 이거 완전세 이거 뭐 몸무기야 그거? 사기팀이야 뭔데? 나도 몰라구 자 아 또 나왔어 이상한 미친검이냐 나 진짜 더 줘 여기 나 앞이 안보여 너 어딨냐 어깨 9000개 사용해야 되신 것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저장도구에 흙이 많은 3일 동안 행복하게 저장 잊지마시고 진행하십시다 자 자 20개 오 나이스 TNT 게이디스 어 필요없는거야? 아 아니 아 미친 무기 저거 진짜 저거 좀 비겨보세요 알았어 나한테 박혀 내 전문이지 그건 닌 무기 내 전문이지 어디세요? 어디세요? 어 어 한마귀 안주는데? 그 공격에 무기가 몇인데? 몰라 어 세긴 세나 보다 그거 야 근데 이거 뭐야 상자가 이상한게 많아? 흙상자도 있네? 쓰레기네 흙상자나 아니 뭐야 이거 아 흐하하 야 암살자 암살자 갑자기 나 털어도 죽여 개 빡치네 저거 성원좀 죽여봐요 어 좀 죽여봐요 예암 아저씨야 자 열 여섯개 뭐야 왓이지더 아니 뭐 이상한건소하니 자꾸 얘는 아 신차나 아니 왜 그래 진짜 아 도와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돌이 왜 나와 여깄어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자 쒸삐 뭔소리야 아이월 어 뭐야 야 근데 이거 신호기가 좀 이상하게 박혔다 이거 야 신차 응 저 위에 봐봐 너 어딨어? 여기 위에 위에 봐봐 위에 왜 나...나 나 보여?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억 뿌야 이거 짜 아 몰라 이거였나봐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 오 오 개쩔어 니 왔어? 올라왔어 너도? 점프해봐 안되는데? 헐 아 이거 신호기 효과 받아서 그런거 같은데? 그쵸 여러분들 아닌가요? 어 황금삭 황셋 나왔어 와 게임 끝났네 승차 내가 밑에 캐게 에메리카드 받아 호잉! 왜요? 왜요? 안보여어 위에 있는거? 아 그래? 아 너 시간 짧게 했냐? 자 이 정도만 먹으면 게임 끝난거 같은데 그쵸? 야 승차야 너 어딨냐 나 아래 저 점프 개쩡 오냐? 이리와보세요 너 아래꺼 오냐 지금? 어디있어 나 버리고 있 수 허어어어어어 으 vinyl 해줘 허어어어어 앟 내 효과 저기 야 이건 쫌 뭐냐? 이런 허접한.. 신호긴 뭐야? 자 갑시다 앟 나이스 제واργ. 150만7 아 일단 이 럭키블럭은 개좋은것 같습니다 자 이 럭키블럭은 상당히 좋고 아 근데 저거 왜 끼우기 걸린지 오늘 아 아 뭐야 이건 아 이거 촉수났어 촉수 부신들 오 부신들 오 말포이 아 뭐야 저 촉수는 뭐야 우와 레인보우 아 뭐야 게임 끝났네 오늘 그치 뭐지? 헐 뭐야 I have nothing interesting to trade 오 쓰레기네요 오 이거 신기하다 신호기가 이렇게 바뀌는거 아 진짜 미안 아 멋있어 멋있어 음 멋있어 됐고 그러면 이제 아홉개 남았거든요 켜보겠습니다 하나 어 어 뭐야 뭐야 뭐 나온거에요? 뭐 나온거야? 야 너 어디있냐? 어디요 어디요? 아니 같이 진입 좀 합시다 어디세요 아니 어디시냐고요 아니 계속 거기 계세요 나오세요 아니 광무원이 오늘 부족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여자 여기 드래곤아 나왔어 응 뭐지? 어디갔지? 어디 저 못 먹어 흐흐흐 가자 엠엔드 없어도 돼요 예 왜냐면은 엠엔드 블록이 열한개라서 님아 어 좀 따라와서 같이 좀 합시다 어디계세요 와 혼자 가냐 자꾸 일곱개 나 닫겠어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자 4개 어 어 이것도 나오네 응 와 에메랄드 질리용 개많은데 오늘 에메랄드? 나 에메랄드가 없어 난 와우 닫겠.. 닫겠어?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 기누 이거와봐 왜 어디있어 옆 뭔데 그거 때리지 말고 뭔데 말을 해 무기 뭔무기여 잡 왜이렇게 이쁘냐 흐흐흐흐흫 그치 어 어 저 닫겠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베리로 기러불러 오 오 진이 이거와봐 우와 우와 잠옷이야? 어 개예쁘다 뭐야 쓰레기 어 나 께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시기 목진당했는데? aquele 시의기의뽕진 좋아 뭐야 이거야 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 뭘로케써? 헐 이거 니 뭐야 메파다를 만들었어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야 터져도 짠다 야 이거 뭐지겠어?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개무섭어 헐 개신기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레인보우 럭키블럭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헐 승천 여기 안에 모인인줄 알아? 덕퀸이 있어 덕퀸 어 여기 덕퀸 소환하는 그런건가봐 신전인가봐 맵을 만들었어 너 어딨어? 위로 올라와 너 어딨는데 저 여기있어요 너와보세요 여기 상자안에 덕퀸 박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덕퀸 한 번 덕퀸 한 번 사용해보죠 어 죄송합니다 평화로움이라서 사라졌네요 너 근데 뭘로 한거야? 헐 헐 아 그래? 자 됐고 어 럭키블럭 이럴 밥허저비 아 님들 저희 이 무기는 쓰지 않을께요 왜냐면요 어 밸런스 차이가 너무 붕괴될것같은 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됐고 에메랄드블럭이 달려 자 그럼 저는 이제 하나 남았거냐? 근데 이거 무기가 너무 사기라서 야 이거 뭐야! 아 개그켜 생긴거 야핰 야 일로와 뭐 어딨어? 거미랑 가스트랑 합쳐있어 너 어딨어? 갈께 거기로 갈께 빨리 좀 오세요 아이 어디신대요 어디야 너 어 저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봐 죽어요 진짜 니다 샀냐?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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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오케 저 닦았어요 님은요 아직 그거 나왔어 뭐야 요거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지옥인데 요기? 어디 홀 가면은? 어 영암 틀었잖아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지린다 됐고 오케 오케 마지막 하나 야 미쳐 야 뭐야 와우 하여튼 마지막 야야야 시민 죽인다 이 미친놈 자 됐고 자 그리고 이거 무기는 너무 사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 저희가 싸우는 몬스터가 이 그냥 한 대만정 뻗기 때문에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스텀 NPC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버려야 되겠다 무기 나왔냐 안해? 아 나 한개 아 맞다 나 무기가 안 나왔다 나 어떻게 해? 너 있어? 어 권드러로 싸고 권드러로 너 뭐 있는데? 신호기 어? 신호기 인체인트 황금사람 쓰지 않을게 저희가 나 황금사람 많던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 몇개야? 케이크가 있으니까 케이크를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커스텀 NPC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거 챙기고 5 3 12 14 10 여기 10개 주고 그냥 여기다 다이아 이거 다 넣고 다 가져가면 안될까? 아 그런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룰상 여러분들 저희가 안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다이아 10개 럭키블러 적으니까 다이아 제가 지금 다이아가 70 8 엠 에메랭타이아 따둘게 그냥 잠시만요 이거를 어 이게 10개 하나니까 하나 럭키블러 제가 다 챙길게요 님 럭키블러 캘 필요없죠? 제가 가져갈게요 하나 둘 셋 다이아 일곱 70개를 주면은 이렇게 하고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무기가 나와야기 때문에 어 무기가 나와야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리 럭키 나뭇키 신호기 뭐야 나침발 어? 이거도 좋다 어 좋아 공격력 7.7이다 비켜봐 비켜봐 아 반대 아니 이거는 좋다 눈덩이라도 눈이라도 던지지나는 오오 내가 얻은거잖아 아 이거 저 이거 쓸게요 이건 써도 되잖아 16이면은 16정도면 어디가 들어가 아 흔적이네 헐 뭐야 이거 와 신기하다 헤엑 여기 다 써있는데 헐 야 진짜 이거 사기야 왜 지가 조절할 수 있냐고는데 헥 이거 어떻게 해야돼 뭐야 헤엑 이거 뭐 어떡해요 경치 없지 않았는데 헉 아 개쓰레기됐어 아 미치 왜왜 몰라 개쓰레기됐어 아이템이 됐고 자 저는 준비 다 했습니다 님은요 나도 준비는 안 했지 그럼 갑시다 옷 안 입으세요? 나 됐어 자 그러면은 오늘 싸우는 몬스터가 뭐냐면요 어 흔하고 흔한 어 뮤턴트 좀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뮤턴트 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하여튼 몬스터 뮤턴트 좀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나 바지 입어도 되냐 상관없어요 오 좋은데요 오 무지개삽으로 좀비를 뚜드려 패겠습니다 내가 어때요 엥강하죠 응 무지개삽으로 때려잡는게 그거 오른쪽 누르면은 그거 번개나와 가까이서 가까이 가까이 일로와봐요 안되데요 안된다고 오 오 돼지 돼지 오 오 개좋네 네 자 그러면은 맞장압 파트겠습니다 내 무기는 이렇게 뚫었냐 네? 닌 무기 뭔데요 아 이거 네 빼빼로 탁 어이 뭐야 이거 뭐하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두더지 소환되는데 여기 두더지가 막 때려요 빔팬이에요 이거 아 진짜 네 뭐 얘를 때려가지고 또 소환되면은 아니 좀 하지마세요 일단 시작합시다 자 갑니다 준비 아 자 준비 부근파커주고 준비 쉬 시 시작 으으응 야 진지하게 좀 믿네 이거? 어어 자 이제 승찬이 싸우는거 봅시다 자 한마리는 뭐 허잡이기 때문에 와어어어 야 쟤 패기 쓴다 야 멘티스와 야야야야야야 초대손님 뭐야 어 죽었다 좋아 아 두더집 아 멘티 죽여봐 태양새 패기 쓰네 아 이 초대받자 인사님 뭐야 들어가있어 나이스 뭐야 좀비 어디갔어 죽었어? 야 이거 쥐가 사기네 그 쥐좀 죽입시다 자 갑니다 몇마리 할까요 아 제가 알기론 한마리 안죽거든요 몇마리요? 10마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10마리 다섯마리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아 님 저는 피가 많이 날거든요 님은요 아 몰라 아 이게 타죽으면 한발죽는데 타죽으면 한발죽는데 원래 이게 한발에 안죽거든 헐어어어 차 좋아 어디세요 왜 지렛길 싸우냐 아니네 지렛길 싸우냐 어디깝이가 야 니 무기 사기다 좋아 아 이것도 무기가 사기네 타죽기때문에 얘가한번에 다시 안죽네 야 니 무기 따른거 없냐 지 다 버렸어 아까 아 그래요? 오 그럼 몇 마리 할까요? 10마리 10마리? 10마리 갈 수 있을거지 10마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곱 여덟 아홉 열 갑니다 오와 신기한데 갑니다 이게 미쳤나 으어어어엌 아 개 아프네 좋아 싸고있어? 안싸고있지 구경하고있지 싸고있다니까? 나 지금 개뚜데맞고 야 여기 폐양스펙이 쓴다 이 자식이 아 이거 솔직히 50마리 가내맞고 거냐? 그쵸? 50마리 불인가? 너무 오래 걸려 아 그래요? 아 내 불 사비사기네 어 뭐야 나 피 없었어 잠깐만 아 니 뭐하세요 쟤의 불로 그냥 한마조치면 해 한마기적 오케이 나이스 아 니 뭐하세요 좋아 마지막 한명도 하앗 하앗 뜨거 하앗 뜨거 하앗 뜨거 하앗 하앗 열 마리였지 우리 지금 라스트 20마리 갑시다 아 뭐하세요 좀 20마리 갑시다 3 4 8 9 9 10 12 13 13 13 18 14 여기만 해봅시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혼자 잡는거 뭐 이정도나 으아아아아아 야 나 피해 니가 안타악 오 오 오 어 안되겠어 어딨어 내 전용 무기 써야겠다 오케이 지새끼 손해 에토선생 에토선생 야 저기 지새끼랑 싸운다 오 나 피었어 나 피 한 칸이야 반 칸이야 싸워 어 에토선생 지새끼 야 내가 불로 조져 죽겠어 니가 잡아 여기 불로하면 얘가 한발이 죽거든 어 얘가 원래 불이 안 붙으면 한발이 안 죽는데 어 죽겠다 와 피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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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새끼 야 나 피 없어 야 안 돼 아 카운터 쳤는데 아쉽다 아니 잡을 수 있어 20마리 좀 물인가 20마리 물이야 님이 좀 지를 잘 소환해봐요 지 소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에 지를 때리고 지를 때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 머리가 없으시나 오피를 쓰라고 제가 불 붙이면 지를 잡아야죠 알았어 좋아 좋아 지를 잡아 지를 잡아 지를 잡아 지를 잡아 여기 다 나한테 뭐냐 근데 흐흐흐흐 아 잠시만 야 말로하자 말로하자 이것들이 그냥 미쳤나 와 개 징그러 좋아 얘 쥐 폐한색 팩 쓴다 얘 폐기 못쓰게 폐기 못쓰게 야 폐기 좋대 또 그냥 오 예예예예 좋아 야 쥐 개 징그러워 오옆 temptation 오예 폐기마 좋아 어 어 지그러워 좋아 아 좋아 가무셨어 침칭이 좋았어 되겠다 좋아 쥐 좋아 좋아 와이스 3마리 남았어 어 얘 패기 쓴다 사비 쎄다 님 어디세요 저기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? 좋았어 아 지가 상이네 아 아니 근데 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아니 그니까 내가 때려줄때나니까 내가 불을 붙여서 온몸에 어 내가 온몸에 불을 붙여서 니가 뒤로 때려야돼 뭔 소리지 알아? 아아 그렇게 하면 안죽어? 어 그거 삽 안떴으면 우리는 못 깨끗해 좋아 저 좀 도와주실래요? 맞습니다 아 맞다 우리 황금삽 있었지 안떴자? 황금삽 아프더라구 됐다 어 다잡았나? 한마리 남았다 어제 거미랑 만찬 뜨는데? 거미있게 쓰잇 거미가 있게 쓰잇 거미 날아다니는데 막 아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시신겁니다 자 화이팅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진호 아싱찬이의 뮤즈토스 준비 레인보우 럭키블럭으로 진행이 많은데 어 좀 꾸질미는 또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쵸?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구요 이걸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